경상남도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를 무료로 시행합니다. 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는 도민들이 자신이 먹는 수돗물의 수질을 가정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에 직접 전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각 시군 담당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5개의 항목을 1차 검사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한 정을 받을 경우 2차로 12개의 항목을 재검사해 그 결과를 20일 이내 물사랑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공지합니다. 도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처리된 수돗물을 가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